표재우 선수 90년대 정말 짱! 짱이란 말을 히트를 시켰잖아요. 그런가? 전에는... 캡! 맞아, 캡이 캡. 캡이야. 아, 짱이란 말을 유행시켰나? 제가 앨범을 그렇게 내면서... 그때 히트복이었어. 영웅하고 짱. 맞아, 맞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짱 보고 싶어? 짱 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 승현이가 또 가요 프로그램 MC였어. 맞아, 맞아. 승현이가 여기서 MC 딱 진행해서 소개 딱 하면 최창민 씨의 신체로 나옵니다. 맞아, 이거 좋다. 자, 카메라 틀었어요. 자, 생방송 레디! 액션! 네, 99 생방송 어서 마릴레 인기가요. 오늘 1위 후보는 보시면 ARS 집계로 지금 사전투표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ARS 집계부터 맞아, 예전에는 게 있어. 지금 당첨위 현장 투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버튼 눌러서 집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번 주 영웅 1위는? 누구야? 누구지? 화요일의 작전! 아, 예전에는 잘한다. 가자! 이 노래였구나. 이 노래였구나. 이거면 홍보됐지, 뭐. 잘한다, 잘해. 짱이야, 짱이야. 잘하네. 상호를 그냥 고드라고. 오케이, 오케이. 입금 저 뭐라도 좀 줘요. 양파 두멍 들어갈 거예요. 양파 두멍. 양파 두멍. 뭐라도 주세요. 환경 괜찮나? 네, 잘하네. 잘하네.